하필 나 있는 데서 쟤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 한 번 채워야 되는데 되려나? 아무도 없지 아 있다 쟤 지나가면 에너지 좀 채우죠 지나가 니가 이쪽을 통과하는 순간 순간 아예 안되잖아 더 통과해 더 통과해 좀더 가 앞으로 가 계속 가 멈추지마 좋아요 에너지 좀 채우죠 어 내렸어 왜 내려 왜 뭔가 확인해볼라고 왜 내가 글로 갈 것 같애 글 오 야 글로 가야되네 야 바로 앞에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어 어 어 야야야야 요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닌데? 아 쟤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닌데? 저거 어떡하지? 네 싸워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어우 빗니 그렇지 C프로 저 반대편으로 어그로 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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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그로 어그로 적선으로 가죠 자 반대편에 어그로를 끄는 C4를 투하한 다음에 터트리고 그 틈에 나는 던 달리기를 하는거야 자 저기로 뚫자 아니 아니 야 여기가 아니야 아니 얘 여기 붙으면 어떻게 해 아니 난 분명 위를 보고 던졌는데 아 저기 아 여기 붙었어 오 있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제기라 어그로가 이쪽으로 끌렸잖아 아다 이걸 아 나 여깄으면 죽겠다 퍽팍을 중네 자 어그로가 최대한 줄었을 때 터트리죠 다시 어그로가 줄었을 때 줄었어야 터뜨려야 해 자 노란..노란색 빨리빨리빨리 줄어들어라 노란색으로 됐을때 폴로맨님 어서오세요 야 계속 찾고 있는데 노란색이 안되는데 파란..초록색으로 되나 아 이쪽으로 오네 야 인마 너 왜 이쪽으로 와 아무것도 없어 먹을거 왜 빵 먹으러갔지 혼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ho их Deutsche Geek 어 C4가 저 저 뭐라고하지? 방어망? 그 콘크리트 저 저 뭐라고하지? 저 콘크리트 뭐라고하죠? 콘크리트 저 뭐라고 하..했었는데.. 아 까먹었네 연료통이 있어요? 저 연료통이 있었어? 나 못봤는데 아 이거? 저기도 있네요 어.. 아니 그냥 우리 속도전 가보자 이번엔 속도전을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야 왜왜왜왜왜 왜 사용이 안되 어? 왜 사용이 안되지? 저거 다시 내려야되나? 자 일단 온김에 어.. 온김에 여기에 아까 차량이 섰었죠 자.. 에너지 좀 쐬고 자.. 에너지 좀 쐬고 연료통이 무슨 종이로 만들어졌나? 전기총? 이거? 이거 왜요? 이걸로 쏘는건가? 실패 자... 덥다 굿 след 총을 두개밖에 못들잖아 하나는 관총등과 하나는 스나이포총등면 끝이지 뭐 스나이포가 버릴순 없어요 자 위로 올라가야되 아저씨 이거 아까 안내렸었나? 내렸는데 내렸잖아 오오오헿 흐흐흑 아아 저 버그가 자주있는 모양이군요 다들 뭐 비님도 시계자님도 저런 버그 한 번 당했다고 잠만 잠시만요